오늘 예상문제 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상법편이죠. 자, 1번 문제 볼게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의무 의무에 대한 내용이죠. 관련된 사항에 맞는 것, 맞는 것을 모두 구하는 것이죠. 피보험자의 의무 뭐가 있을까요? 고지의무, 통지의무, 또 사고 발생을 하면 사고 발생이 됐다. 통지의무가 있죠. 그리고 손해방지의무,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 답은 B, C죠. B, C. B와 C.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된다는 거죠. 고지의무,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을 안 땐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한다는 거죠. 보험사고 발생 통지, 그렇죠? 두 가지는 이 피보험자의 주된 의무예요. 의무. 하지만 A, D. 보험약금 거부하자 설명을, 설명, 뭐 이런 거. 승계를, 계약을 꼭 해제해야 되나요?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의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험이 조금이라도 변경이 되면, 이제 통지의무에 대한 내용인 건데, 이제 조금이라도 변경이 되면 통지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저하게 변경이 됐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자한테 통지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변경,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답은 B와 C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승낙전 보호제도. 승낙전 보호제도. 승낙전 보호제도가 뭐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자가 승낙을 하면서 이루어지죠. 청약과 승낙전 보호제도라는 건 뭐냐면, 청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불을 하죠. 그러면 승낙을 해야지 계약이 성략이 되는 건데, 승낙을 하지 않더라도, 않더라도 이 사이에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험금을 줘라. 그 대신, 이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없다면, 그렇죠? 그래서 적용요건이 아닌 것. 승낙전 보호제도는 말씀드렸죠? 청약이 일단 있어야 돼요. 거절할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고요. 전체 또는 일부. 그래서 이거는 보험계약 부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된 얘기죠. 그래서 답은 4번. 3번 보험자의 면책사유. 면책사유 볼까요? 어떨 때 보험자가 면책을 하느냐. 보험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틀린 것. 답은 2번이에요. 2번.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고, 보험기간 이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볼까요? 이게 보험기간이에요. 보험기간. 보험기간. 사고가 이때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손해가 이때 생겼어요. 지급해야 됩니다.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이때, 이 전이 났어요. 손해가 이때 발생을 했어요. 면책이죠? 안됩니다. 당연히 보험기간 이후에 사고 나고 손해가 발생된 건 면책입니다. 이건 면책. 면책 사유죠? 그래서 보험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한 건 부책이다. 성질하자, 자연소모. 이건 무조건 면책이죠? 약정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와 이거는 법적 면책 사유예요. 서로 간에 약정에 있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건 무조건 면책이에요. 하지만 이건 어때요? 전쟁, 기타, 변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면책이다. 답은 2번이다. 4번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이죠. 틀린 것 틀린 것 딱 보면 아시겠죠? 3번 계속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자는 즉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최고를 해야 돼요. 알려야 되는 거죠. 보험료를 지급을 하세요. 언제까지. 그거를 최고라고 하죠. 그래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1, 2, 2, 3번은 다 맞죠. 고지의무 위반 안경우 1개월 보험계약의 3년 3년 시후 기간이죠. 이미 해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이미 해지에 대한 문구예요. 이거 현저하게 변경됐을 때는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 맞는 내용이죠. 1, 2, 3번. 4번.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5번. 보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뭐라고 그래요? 이거 부책이죠? 부책.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 부책이고 어떨 때 면책인지 가려내는 문제인 거죠. 답은 A2번. A와 2번. 이때 보험금을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보험사고 이후 이후 손반비죠? 손반비. 손해방지 비용이죠. 이거는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유익할 때는 보험사고 이후 피보험자가 손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 당연히 줍니다. 줍니다.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렇죠? 이건 어때요? 원래 사고가 발생한 때의 가액에 의해서 보험금을 선정하게 되어있죠. 하지만 신문가액에 의해서도 손해보험금을 선정할 수 있다. 그 약정을 한 경우에는 어때요?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을 하죠. 사실 이득금지 원칙, 손해보험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이득금지 원칙이 약간 위배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측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약관을 변경을 하거나 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채, 보험금이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건 어때요? 약정이 없는 경우. 이게 지금 비율에 따른 비례보상 얘기인 거죠? 예, 비례보상.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규정상, 상법 규정상 안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상시일이익도 마찬가지죠? 상시일이익도 원칙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상법에서 규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건 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약정이 없는 경우로 다 규정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절대 변책이에요. 손해보험 계약에 있어서 목적의 성질을 하자로 인한 손해는 절대 지급을 하지 않는다. 연책사유다. 6번.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관련된 문제야. 유효, 유효성. 약정에 대한 유효. 보험 계약자 측에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상법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사실 보험은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 간의 약정인 거죠? 이거에 대한 약정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보험자는 굉장히 많이 보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대한 회사인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 보험 계약자들은 잘 몰라요. 보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약관을 보험자가 만드는데 이 약관을 기초로 해서 약정을 했을 때 이 보험 계약자 측에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상법의 주된 규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효하지 않는 건 어때요? 이 보험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변경된 약관을 쓰지 말아라. 유효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그럴까요? 유효하지 않은 것. 4번이에요. 보험 청구권은 몇 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서 그 권리가 박탈이 됩니다. 그거 3년이라고 말씀드렸죠? 3년. 사실 길면 길수록 좋아요. 4년, 5년, 6년 이렇게 길면 길수록 보험 계약자 측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짧아지면 불리하는 거죠. 소멸시효가 짧아지면 2년으로 한다. 이건 상법상 3년인데 2년으로 한다. 당연히 보험 계약자 측에 불리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효하지 않다. 하지만 가계보험만 해당이 되는 거죠. 기업보험은 해당이 안 돼요. 재보험이라든가 해상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업보험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이. 이거 1, 2, 3번은 다 어때요? 다 보험 계약자 측에 유리한 사항인 거죠. 원칙은 보험료를 받은 다음에 보상 개시가 되는 거지만 보험료를 받기 전에도 보험 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약정 당연히 보험 계약자 측에 유리하기 때문에 지급이 됩니다. 별난, 기타, 전쟁, 별난. 이거 원래 안 주는 건데 이것도 지급을 하겠다. 당연히 유리한 거죠. 이거 2개월인데 4개월 유리한 거죠. 아 원칙은 3개월이죠. 3개월 3개월, 2개월이 아니고 3개월 7번, 다음 중 틀린 선명 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상법의 규정 답은 1번 상법 편에 나와 있죠. 정확하게 상업보험 공제 그 밖에 준하는 계약이 중요하는 거예요. 산업재해보험의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는 산업재해보험 보상법이 따로 있죠. 따로 있어요. 이것 때문에 1번은 잘못된 문장이다. 2, 3, 4 상법 문구에 나와 있는 얘기인 거죠.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다. 대리인이 안 것은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하다. 계약 전에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자, 같은 얘기예요.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이 된다. 이 중요한 사항이 어떤 사항일까요? 중요한 사항. 보험자가 이 사항을 알았다라면 이 보험계약을 하지 않았다. 안을 수도 있어. 또는 동일한 조건으로 이 보험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을 갖다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대법원에서 판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의는 상법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판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법원, 특히 대법원 판례에 대한 내용은 중요한 문구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가시는 게 앞으로도 중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8번, 보험증권에 대한 보험증권은 어때요? 주식의 어떤 증권, 해상증권 이런 거랑 좀 틀려요. 보험증권은 어떤 증거증권의 성격이에요. 어떤 설정증권 같은 게 아닙니다.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얘기하는 거죠. 주식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상품권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갖고 있어야지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계약을 하면 그걸 증명하기 위한 서류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말은 증거, 증권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죠. 보험증권 재발급. 누가 낸다고 그랬어요? 보험계약자 측에서 한다고 그랬죠. 손해내서정비용. 누구죠? 보험자가 한다고 그랬어요. 손해내서정비용. 이거 1개월 증권이 잘못돼서 이의제긴 하는 거 1개월 이상 하는 거는 보험계약자 측에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약정을 1개월이 아니라 15일이다, 20일이다 이렇게 약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보험계약자 측에 불리한 거기 때문에 약관이 유효하지 않다가 되는 거죠. 자, 9번. 9번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보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이네요. 보험자, 보험자의 권리. 보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틀린 것. 바르게 묶은 것. 리을, 비읍 있죠? 리을, 비읍. 리을, 비읍. 어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보험금, 보험자에 있어서 보험금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측에 주는 건데 이게 의무가 아닌 거죠? 반환 청구권이에요. 그런 거는 있어요. 보험금을 갖다가 지급을 했는데 그게 보험금 지급이 된 게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건 권리예요, 권리. 의무가 아니고. 계약해지도 마찬가지죠? 계약해지 청구권이 아니에요.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자의 권리, 보험료 당연히 달라, 보험계약자 초계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이 됐고 면축사유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보험금의 감액 보험금의 감액 초과보험이 됐다거나 이럴 때 보험금에 감액할 수 있는 거죠. 보험증권 당연히 교부할 수 있는 거죠. 뭐라고 그랬어요? 보험증권 이 기간 1개월 내리지 못한다. 보험증권. 보험증권 언제 해요? 보험계약 완료한 다음에 보험계약 시에는 보험약관을 교부를 하는 거고 보험계약이 체결이 됐다면 보험증권을 교부를 하는 거고 이게 보험자의 의무입니다. 이거 방금 말씀드렸죠? 보험체결 시 보험계약 시에 이걸 준다. 의무다. 보험자의 의무다. 이 정도가 대부분 보험자가 상법상 나와 있는 권리와 의무를 총망라한 겁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만 이해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아요. 10번. 손해방지. 손방비. 손해방지 비용. 손해방지 비용은 손해방지 비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면 손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자, 피부범자 측에서 해야 될 의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저버린 경우에는 어때요? 보험금 지급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법규정은 없어요. 통지의무나 고지의무나 이런 것들은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하지만 손해방지 의무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틀린 것. 이거죠? 이거? 그래서 손해방지 의무 강행 규정 이라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규정은 없어요. 단순하게 경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헷갈릴 수 있어요. 손해방지 의무 유행 시기는 보험계약 시다? 아니죠. 사고 발생 시에요. 사고 발생 시. 당연히 피부범자보험계약 차 다 손해방지 의무 자, 인거죠. 11번 11번 보험료 지급 지체된 경우 보험료가 지급이 지체된 경우 틀린 내용 틀린 내용 틀린 내용 4번 4번이죠. 계속 보험료 약정 꼭 그렇지는 않죠. 이게 계속 보험료가 약정된 기한에 지급되지 않으면 계속된 보험료 계속 보험료 항상 따라다니는 거 최고 최고 절차 걸쳐야 된다. 시험상법에서 얘기하는 최고 절차 꼭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범급을 거절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1, 2, 3번은 다 맞는 내용이죠. 다 차고 절차 가지고 뭐 이런 것들 12번 넘어가겠습니다.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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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응용을 좀 해서 문제를 냈어요. 이 정도 문제를 풀으실 수 있으면 일부 보험 비례보상 뭐 이런 얘기 아주 쉽게 인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험가액이 1억 보험 금액이 5천만 원 뭐예요? 일부 보험이죠. 일부 보험 일부 보험 1억 이게 보험가액이에요. 이게 5천 보험 금액 보험 금액 1억 다 들었다면 전부 보험이 되는 거고 5천만 들었으면 일부 보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싹 전손이 돼버렸어요. 전손 전손 전손은 어떻게 해요? 1억 다 날라간 거죠. 1억 다 손 내리 본 거예요. 1억 줘요? 그렇지 않죠? 계약 한도가 있는 거죠. 보험 금액 계약 한도 5천만 원만 지급을 합니다. 5천만 네. 5천 일부 보험 5천 근데 1억 전손이 안 나고 분손 일부만 손해가 났어요. 6천만 6천 6천 분손이 발생했을 땐 비례보상한다고 그랬죠?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 어떻게 얘기했어요? 손해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죠? 비례보상한다고 그랬죠? 보험가액분에 보험금액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6천이고 이게 1억이고 이게 5천이면 그렇죠? 2분의 1 되는 거죠? 6천이 아니라 3천 되는 거예요. 보험가액 3천 비례보상에서 3천을 지급한다. 1부 보험에 대한 정의 비례보상에 대한 정의 방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 중복보험계약 중복보험은 어떻게 성립이 된다고 얘기했죠? 수개의 보험계약이 수인의 보험자와 계약한 경우 중복보험계약이라고 얘기했죠? 수개의 보험계약 수인의 보험자와 요건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현저하게 초과되는 것은 중복보험에 성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수개의 보험계약을 수인의 보험자와 하면 중복보험이 성립이 되는 거지 보험가액을 갖다가 현저하게 초과를 해야지 중복보험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현저하게 초과되는 건 초과보험이에요. 초과보험 그렇죠? 3번은 틀린 얘기인 거죠? 근데 3번이 맞는 거죠. 3번이 중복보험은 초과보험과 달리 현저하게 초과되는 건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맞죠? 하나의 보험자에게 그렇진 않죠? 수인의 보험자에게 굳이 보험계약자 동의를 할 필요 없어요. 없죠? 어때요? 중복보험 통지의무 중복보험을 갖다가 나는 보험을 갖다가 여러 개 들었어. 를 알리는 데 있어서 알리지 않는 경우에 어떠한 법적으로 불이익이 정해질까요? 그런 상법규정은 없습니다. 고지의무나 위험변경 통지의무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땐 불이익하게 문제가 생기지만 중복보험에 대한 통지 이런 것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맞는 것은 3번 되겠죠? 14번 손해방지의무 또 나왔죠? 손해방지의무 틀린 것이에요. 손해방지의무 틀린 것 항상 말씀드립니다. 손해방지의무는 사고가 발생 후에 생겨지는 의무예요. 개학과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틀린 것은 2번 당연히 손해방지의무는 상법에서 당연히 정했고요. 이걸 게을리 했을 때 상법상에 아무런 부정은 없는 거고 손해방지 비용은 어때요?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답은 2번 15번 제3자 에 대한 보험대위를 얘기를 하네요. 청구권대위를 얘기하죠. 청구권대위 심무적으로는 청구권대위라고 해요. 청구권대위 대위권 잔조물대위도 있죠. 잔조물대위 보험 목적에 대한 대위예요. 약간 다르죠? 이 대위권이 행성되는 건 뭐예요? 그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이득금지의 원칙을 실행하는 대위권 그래서 틀린 것 틀린 것 틀린 건 4번 4번이 틀렸는데 1, 2, 3번은 맞는 얘기죠. 손해가 발생을 하고 전부든 일부든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면 그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금을 지급은 어때요? 이 잔조물대위에서는 전부를 지급을 해야 되지만 청구권대위 제3자 대위에 대해서는 전부 지급이 필요 없죠. 일부 지급을 하더라도 그거에 맞게끔 권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만 일부만 지급해도 대위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건 안 돼요. 특혜 이거는 판례에서 나온 내용인 거죠. 판례에서 보험금을 갖다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지급을 했는데 그게 특혜지급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보험자가 그 3자에 대해서 대유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런 문구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상법에 대해 나오지 않는 그런 문구다 보니까 제3자 행위 그 3자가 누구예요? 가족이 되면 안 돼요. 가족이 되면 가족이 되면 사실 보험금이 그 돈이 그 돈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그러니까 해주는 어떤 그게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보면 보험자가 이렇게 있고요. 피보험자 쪽이 있어요. 가족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제3자에 의해서 보험자가 여기다 돈을 주고 돈을 주고 여기서 돈을 뺏어가면 이 돈이 이 돈인데 결국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죠. 한 주머니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은 여기랑 여기랑 같은 뭐 같은 돈 주머니에 있는데 일로 들어가고 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죠. 이건 안 돼요. 하지만 어때요? 이 가족이 고의로 인해서 고의로 보험사고를 냈어요. 대유 가능해요. 대유 가능합니다. 그때는 상법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제3자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16번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이 된 목적물 얘기하는 거죠. 농작물 보험 같은 경우는 벼, 사과, 배 이런 거가 보험의 목적이 되겠죠. 이거랑 보험의 목적 보험 계약의 목적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보험 계약의 목적 보험 계약의 목적이 되겠죠. 다시 할게요. 잘 안 써지네요. 보험 계약의 목적. 보험의 목적과 보험 계약의 목적은 좀 다른 내용이죠. 보험 계약의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피보험 이익이라고 그랬죠.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 피보험 이익 보험의 목적 그 물건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해보험 계약에 있어서 그리고 틀린 것 틀리다고 얘기했어요. 피보험 이익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피보험 이익과는 다른 개념이다.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는 승계한 것을 추정한다고 그랬죠. 양도인 양수인 둘 중 하나만 통제를 하면 돼요. 양도할 때는 손해보험 증권에는 보험의 목적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고요. 잔절물 대위 아까 말씀드렸죠. 전부 전손이다고 전부 지급할 때는 즉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형성권 말씀드렸어요. 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화재보험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화재보험 맞는 것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 A와 B번이죠. A와 B번 맞는 내용이네요. 화재보험 계약에 있어서는 손해방지 비용인 소방 손해 감소를 필요 조치한 다 비용 보상한 책임이 있다라고 이거는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상법의 화재보험 에서는 그리고 화재보험증권에서는 보험가격을 정했을 때 보험가격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A, B는 다 맞는 내용입니다. C, D는 뭐가 틀렸을까요? 집합보험 수시로 입주거되는 창고에서의 집합보험 일부가 판매되면 창고에서 나가면 나가면 그거를 보험 목적물로 판단할 수가 없죠. 보상을 해야 한다 아니에요. 사고 당시에 그 창고가 있어야 돼요. 집합된 물건을 일괄화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때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 목적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죠. 사용인 또 누가 있어요? 가족 그렇죠? 가족 가족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 할 수 있다 말씀 드렸어요. 18번 초과보험 초과보험 현저하게 아까 중복보험은 뭐라고 그랬어요? 현저하게 없다고 그랬죠? 없다고 그랬죠? 초과하면 보험개혁자는 감액 청구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앞에 조건이 있어요. 선의인 경우에요. 초과보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선의이냐 악의이냐 따라서 보험료 이거를 어떻게 나눌지 결정이 됩니다. 악의는 뭐에요? 사기에 의한 계약이에요. 내가 보험금을 갖다가 1억원짜리 보험 목적 무효를 놓고선 내가 이거를 2억 3억 을 받아 먹겠다라고 하는 악의성 사기성이 있다. 이런 초과보험 계약에서는 원천적으로 무효를 하게 됩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계약이 여기 있고 사고가 여기 났으면 여기 있던 계약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던 보험료 어떻게 돼요? 사기 계약 보험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선이라면 이거를 갖다가 줘야겠지만 보험 계약자 적에다가 주어야 되겠지만 이게 악의다 사기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총괄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보험 계약에 있어서 현저한 초과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현저한 초과에 대한 의미는 상법에서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나와 있지 않고 사회 거래 통념상 따라 결정을 해요. 이것도 대법원 판례에 주르륵 많이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현저한 초과의 의무에 대해서 구분을 하시오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상은 좀 어려운 문제라 제 생각에는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험목적 양도에 대한 설명 양도 추정한다고 그랬죠? 양도 되면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다라고 추정합니다. 양도 되면 설명으로 오는 것 4번이 옳고요.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양도인 양수인 아무나 얘기를 하면 되고요.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상관이 없고요. 권리와 의무 의무도 승계가 다 되는 거죠. 하지만 양도인 양수인 둘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통지 하지만 그게 아주 강력한 의문가요? 그렇지 않죠. 고지의무 통지의무처럼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제재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틀렸어요. 4번 맞는 거죠. 보험가액에 대한 설명 20번 틀린 것 보험가액 2번이죠. 보험가액은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언제나 일정하지 않아요. 물가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당시에는 전부보험으로 계약을 했다가 물가 상승과 하락으로 인해서 초과보험이 될 수도 있고 일부보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보험가액이라는 것은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가액 선정하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손해보험에 있어서도 가액평가하는 거 중요해요. 나머지는 피보험이 금전평가 다 맞는 얘기인 거죠. 기평가보험 미평가보험 미리 가액을 평가했으면 기평가보험 평가하지 않았으면 미평가보험 이렇게 되죠. 하지만 그건 다 어떻게? 사고 발생 시에 가액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사고 발생 시에 추정한다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21번 면책사유 21번 면책사유 보험자가 어떻게 하면 면책을 할 것인가 AB번이죠. AB번 AB번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에요. 당연히 고의 중과실 이건 당연 면책이라고 얘기했죠. 당연 면책 고의는 고의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뒤에 딸려 있는 게 없어요. 당연히 면책이에요. 고의 중과실 고의뿐만 아니라 중과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지 통지의무 위반 당연히 상당 인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면책을 하겠죠. 보험사고 통지의무 중복사실통지의무 이런 것들은 상법에서 얘기하는 강의 규정이 아니에요. 이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손해방지의무도 마찬가지죠. 전쟁 약정이 있으면 준다고 했죠. 답은 2번 유압비 이득금지의 원칙 손해보험에서 이득금지의 원칙은 상당하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 원리를 갖다가 벗어나지 않게끔 보험이 구성이 돼 있고 기본적인 원리인 거죠. 이득금지의 원칙 상법상 규정이 아닌 것 아까 이 두 개는 말씀드렸죠. 보험 목적 잔종물대위 제3자 청구권대위 금전적 이득을 갖다가 취하지 못하도록 피범자에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손해보험 계약을 해가지고 보험금도 받고 그 손해가 제3자한테 발생이 됐다고 해서 그 3자한테도 받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게 손해보험 계약입니다. 하나만 받는 거예요. 이걸 향한 게 보험 대위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액에 따라서 손해방지의 의무는 신의성실 원칙을 갖다가 한 의무인 거죠. 이득금지의 원칙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뭐 비례보상한다는 거 이런 것도 다 이득금지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 거죠. 23번 증권 증권의 기재 손해보험 증권 기재 뭐가 있어요? 보험금액 보험기간 보험료 지급과 방법 이런 것들 그렇죠? 기재사항 보험계약의 장소 보험계약을 어디서 했는지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네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증권을 어디서 작성을 했는지 작성지는 쓸 필요가 있는데 증권의 작성지는 쓸 필요가 있죠. 네 그런데 보험계약의 장소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보험계약자 주소 성명 써야 되죠. 주민등록번호 써야 될까요? 쓸 필요 없습니다.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보험 또 가끔씩 나오는 문제예요.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 보험증권에 기재를 해야 되느냐? 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보험금액 보험가액 보험의 목적 보험료 지급방법 무효 식권사유 이런 것들은 손해보험계약의 증권에 써야 되는 거고요. 화재보험 또 별도로 나와있죠? 화재보험 동생인 경우에는 존치장소 용도 이런 거 기재를 해야겠죠. 피보험 이익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보험계약의 목적 중요하다고 그랬죠? 확정성 적법성 경제성 이 세 가지 요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타당성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확정성 언제까지 최소한 사고 발생 시까지는 확정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적법해야 돼요. 불법적인 피보험이익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이익이라고 금전적으로 확정이 돼야 돼요. 긍제성 이 세 가지 25번 책임보험에 대한 내용인데 실제로 그동안 책임보험은 농업재해보험에서 책임보험은 시설물 시설물 화재 쪽 그쪽에만 해당이 돼 있어요. 책임보험은 거의 나와 있지 않아서 문제가 거의 나와 있지 않는데 한 문제 정도 아마 나왔을 겁니다. 문제는 나와 있지 않고 옳지 않은 것 책임보험에서도 초과보험과 일보험이 될 수 있다? 될 수 없어요. 책임보험은 뭔가 확정이 돼 있지 않아요. 손해보험처럼 건물이 딱 정해져 있는 가액이나 이런 게 없고 손해가 발생을 해서 나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물어줘야 되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사고 났을 때만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험가액이 정해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과보험 일부보험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재산의 배상을 책임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그래서 25번까지는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 농업 재보험 법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